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49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늘 저녁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야제 공연 구시로세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갑니다. 국악계의 명인들과 대중가수가 대거 참여한 이번 공연에서는 조통달 명창의 수궁가와 최양순 명인의 푸너리춤 등 다양한 전통 예술무대가 펼쳐집니다. 전통 국악 창작 무대와 대사슴놀이 장원자 무대 등으로 구성된 축하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, 6월 1일과 3일 등 총 4회에 걸쳐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주대사슴청에서 진행됩니다. 대회 하이라이트인 종합분서는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5일 펼쳐지는데 판소리 명창부와 무용명인부 등 주요 부문의 치열한 경연은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.